정비 견뎌 씁니다! 여러분 단판을 몇 개 쏴주면 돼요? 앞마당 타이밍 혹시 어디서 배우셨나요? 예 앞마당 타이밍 재종이시는 애들이 얘 빼고 없어요 나가있어 너 어디요? 어른들끼리 얘기하던데 가서 그릇이나 닦아! 여러분들 아직 저희 이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라봉 검색해서 라봉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봉입니다 라봉 아 이게 또 제가 그 많이 봤거든요 운전하시는 거? 예 운전을 좀 잘하시더라구요 아 저 뭐 항상 운전 생활습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예예 네 지금 방금 저야 뭐 할 때 되게 으쓱하셨는데 좀 보기 그렇습니다 아 보기 그렇.. 아 채통을 지키세요 예예예 메시지가 하느다éra 정처인데요? 아하 이중칠수 아이고 이중칠수는 진짜 사람 아닌데 라고 시첨자분께서 저기 없어가지고 아니 94년생 아 94년생 맞는데 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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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94년생처럼 보이셔 가지고 응 네 난 뭐 항상 동안이란 말은 못 듣는데 지난이랑 아아아아아아 94년생? 동안이시네요 난 안되겠다 만화야 아니 아니 어딜 가도 약간 정말 돌 취급을 받아가지고 되게 근데 아니 너 혹시 겪였어? 아니 아니지? 아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왜냐면 난 껴으면 껴다고 해 그럼 막말로 내가 끼는데 못돼서 성당 중에 기분을 속낸다 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저 오늘 머리 바꾸는 건 어때요? 버스에 바꾸었는데? 철수 같아요 아하하하하하 어우 근데 진짜 철수 같아요 철수 철수 성남자 스타일 나는 아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보이 뭐? 뭐 보이? 뭐하고 뭐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엉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밑으로 내보세요. 저거 삼성땡이 가져왔거든요. 이게 삼성. 이게 제꺼. 얼굴 똑같이 생겼어. 뒤에 일단 일단 계산할 때 이거 하나 뽑았는데. 나는 개인적으로 주황색 좋아한다. 너도 주황색 앞치마지. 나도 노란색깔 좋아한다. 난 노란색 좋아해. 가자 가자. 일단 가져와. 일단 가져와. 막말로 시간만씩 있으면 여기서도 의창하러 간다. 아니 몇 킬로예요? 나 그렇게 안 둥둥해. 나 운동해서 운동해서.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근육이란 이런 겁니다. 이게 근육인거예요. 진짜 큰일났어. 야 동떡이 들어있어. 여기 돌. 여기 돌. 여기 돌. 여기 돌. 야 동떡은 날씨가 되었습니다. 으음. 으음. 자아. 귀여운 카카오 카드. 또 보세요. 어 저도 있는데. 저거 맨 위에 있는거 낼게요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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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으흐흐흐흐흐흐. 아 여기 전 댁에 전 댁에.. 얼마에요? 제가 밑점 빼기는 했죠 얼마.. 얼마라고요? 얼마라고요? 제가 영수님을 보여주겠어요? 와 역시 우리.. 구단주.. 와.. 구단주.. 야 우리 팀 들어오길 잘했지? 야 이 정도야.. 구단주 클래스.. 와.. 넌.. 넌 지옥에 스파링한다고.. 스파링이요? 자 나갑시다 와 근데.. 30만원이나 오는데.. 내일 또 미흔만 먹어야겠다 아.. 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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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